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1번 서브넷 마스크의 25.25.25.0에 실제 이용 가능한 호스트 개수를 작성하시오. 대략적인 서브넷 마스크는 클래스별로 A클래스, B클래스, C클래스를 먼저 우선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요. A클래스는 서브넷 마스크가 25.0.0.0으로 구성되며 해당하는 호스트 개수는 2의 24승에서 2개를 제외해 주시게 되면 됩니다. B클래스는 255.255.0.0으로 2의 16승에서 2개를 제외해 주시게 되면 됩니다. C클래스는 255.255.255.0으로 구성되는데요. 해당하는 문제와 같은 클래스는 C클래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2의 8승에서 2개를 제외한 2의 8승은 256개니까 2개를 제외한 호스트 개수는 254개가 되게 됩니다. 2번. 다음에 결함 관리 과정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순서대로 작성하시오. 그림에서 각각의 힌트들이 나와있게 되는데요. 순서상으로 기억하셨을 때는 제일 먼저 결함을 등록하게 되면 검토를 하거나 할당하게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억에 나와 있었던 부분은 검토 회의를 하기 때문에 결함, 검토 또는 검토 회의라고 하는 부분으로 작성해 주시게 되면 되고요. ㄴ은 할당한 후 라고 했기 때문에 결함의 할당이라고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ㄷ에서는 수정을 하기 때문에 결함 수정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이때 해당하게 되는 부분을 각각의 검토, 할당, 수정이라고 작성하셔도 주관식이기 때문에 정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3번. 다음은 테이블 단편화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덱스를 재구성하는 SQL문이다. 빈칸을 채워 완성하시오. 단편화란 데이터베이스의 페이지의 크기 차이로 인한 기억장치가 낭비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인덱스를 재구성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대표적으로 재구성과 재작성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재구성은 리오그나이즈라고 하게 되는 명령을 쓰게 되고요. 재구성은 리빌드라고 하게 되는 명령을 쓰게 됩니다. 이때 리오그나이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고 순서만 변경을 하게 되고요. 말 그대로 재작성이라고 하는 리빌드는 처음부터 기존에 있었던 부분을 삭제한 후에 재작성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문제에서 재구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리오그나이즈라고 하는 명령을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었는데 순서만을 변경하기 때문에 데이터 테이블 안에 있었던 공간을 변경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편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리빌드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재작성을 하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문제 있는 말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단편화라고 하게 되는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았겠죠.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운영체제는 이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을 나누어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감시, 작업, 관리,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 있고 이 프로그램은 언어번역, 서비스 등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운영체제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두 가지의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바로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어 프로그램은 책에도 나와 있겠지만 감, 작, 대, 처리 프로그램은 서, 언, 문 앞에 있었던 말을 한 글자씩 빼서 외우시게 되면 조금 더 암기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제어 프로그램의 감은 감시 프로그램을 의미하고요. 작은, 작업, 관리 프로그램, 되는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을 의미하게 됩니다. 처리 프로그램은 서비스 프로그램, 언어번역 프로그램, 그리고 문제 처리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기억은 그래서 제어, 니은은 처리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참조하여 알맞은 내용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운영체제의 경우 지금 현재 디스크 0에 설치되어 있다 가정합니다. 해당하게 되는 사항을 하나씩 비교해 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드롬의 드라이브가 기억은 한계가 있다 라고 하게 되는데요. 문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드롬에 대한 구성은 표션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안되고요. 디스크 0은 파티션이 세 개로 나누어져 있다. 0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해당하는 구역이 논리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 되고요. 디귿, 디스크 1은 ntfs로 포맷되어 있다. 현재 위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파일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바로 ntfs와 ntfs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볼 수가 있네요. 시드라이브에 나와 있었던 부분도 사실 ntfs라고 하는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디귿도 정답입니다. 리을, 디스크 0과 디스크 1은 ssd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보여지는 그림에서는 확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입니다. 다음, 다음 보기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작성하시오. 데이터베이스를 잘못 설계하면 불필요한 데이터 중복으로 인한 공간 낭비를 넘어 부작용을 초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이상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상현상의 종류로는 삽입 이상, 갱신 이상, 삭제 이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실행한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상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이상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하게 되는 현상을 저희는 정규화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얘기하게 됩니다. 정규화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쉽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조화한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게 좋은데 구조화란 말을 쓰지 않고 이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정답은 정규화라고 써주시게 되면 좋습니다. 7번 보기 1의 출력문이 4라고 가정했을 때 보기 2에 대한 출력 결과를 작성하시오. 현재 사이즈오브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해당하는 데이터의 사이즈 바로 바이트 수를 출력하게 되는데요. 10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퍼센트이 정수형으로 표현하니까 4바이트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2번 문제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사이즈오브 12.4 어? 이거 혹시 플롯 아니야? 라고 표시할 수 있지만 출력하게 되는 부분이 정수형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오게 된 부분은 여기서는 8바이트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팔당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캐릭터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퍼센트 뒤로 하게 되면 1바이트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출력문인데요. 위쪽에 나와 있었던 부분을 출력하고 엔터 그리고 아래쪽에 있었던 나온 부분을 출력하고 엔터이기 때문에 실제 정답 칸에다가는 8과 1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셔야지만 다음 문제 정답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어너로를 통해서 CPU 클럭스를 확인하기 위한 코디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해당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복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문항수에 대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 주요한 부분만 저희가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때 문제 안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코드도 코드지만 이제 CPU 클럭스를 확인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기억에서 물어보게 되는 부분은 헤더 파일을 물어보게 되는 부분이고요. 바로 니은에서는 해당하게 되는 명령을 쓰게 됩니다. 이때 CPU 클럭스라고 하는 부분을 할당하기 위해서 이 니은과 똑같은 니은에는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클럭이라고 하게 되는 명령어를 쓰게 되고요. 이 클럭이라는 명령어를 쓰기 위해서 헤더 파일은 바로 time.h가 되게 됩니다. 정답은 기억 time.h 그리고 니은에는 클럭이 되겠네요. 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실제 시험에서는 길어졌던 부분으로 알 수 있지만 안에 있는 내용보다는 문제에 나와 있었던 지문을 참고하셔서 문제를 푸셨으면 좀 더 정답에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2차원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으며 테이블의 이름은 가지고 있고 행과 열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값을 가지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영문 약어로 쓰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중 하나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2차원 테이블로 있고 행과 열 그리고 대응하는 값 이 대응하는 값을 대응하는 값을 저희가 서로 관계라고 관계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하게 되는 부분은 관계형 데이터 시스템을 바로 영문 약어로 작성해 주시게 되면 됩니다. 정답은 R, D, B, M, S 였어요. 다음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용어를 작성하시오. 릴레이션의 기억이란 내포라고도 합니다. 이름 및 속성의 이름과 타입을 정의한다. 라고 얘기하겠네요. 니은은 릴레이션의 니은이란 외연이라고도 하면 릴레이션의 어느 시점에 있는 튜플들의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쉽게 기억에 나와 있었던 내포 또는 이제 정의한다. 릴레이션을 정의하게 되는 부분은 바로 스키마라고 볼 수 있고요. 릴레이션의 외연 이라고 하는 어느 시점에 튜플들의 집합은 저희는 인스턴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영어로 작성을 하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다음 다음 자바 언어로 출력 결과를 작성하시오. 넘버 1에는 현재 3이라고 하게 되는 정수가 선언이 되어 있고 넘버 2에는 바로 7이라고 하게 되는 정수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후위 연산자로 넘버 1이라고 하는 부분과 넘버 2이라고 하는 부분을 둘 다 후위 연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해당하게 되는 부분은 OR를 표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 자체를 번역을 해본다 라고 하게 되면 바로 3에서 증가하게 된 3의 후위 연산자 라고 하는 부분이 5 라고 하는 것보다 크거나 또는 7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후위 연산자가 8보다 크게 되면 해당하게 되는 부분들 중에서 넘버 1을 출력하고 엔터 그런 다음에 2를 출력하고 엔터 하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후위 연산이기 때문에 사실 이 연산되는 부분을 체크하시게 되면 전위 연산 같은 경우에는 아마 3과 5를 비교하고 나서 이 부분이 증가하지만 후위 연산은 연산한 후 증가한 후 연산을 하기 때문에 식으로 바꾸게 된다면 4가 5보다 작거나 7이 8이죠 8이 8보다 크냐 라고 하는 부분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앞에 나와있었던 조건은 만족을 하였구요 뒤에 나와있었던 조건은 만족하지 않았지만 5알은 5알은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을 출력하겠죠. 이때 넘버 1은 이미 후위 연산으로 숫자가 증가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4가 출력이 되고 줄을 바꿔서 넘버 2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출력하게 됩니다. 정답은 정답은 8 2라고 하는 부분으로 많이들 작성을 하셨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손을 코딩을 하다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실수를 하거나 또는 디버깅을 하지 않았을 때 라고 하는 부분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쓰시게 되는 모든 분들은 아마 정답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으셨을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5알 연산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부분이 앞에가 하나라도 참이게 될 경우에는 뒤에 나와있었던 연산을 무시하게 됩니다. 뒤에 연산을 무시한다고 하게 되는 건 저희가 계산 자체를 아예 다시 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이때 여기까지만 보시게 됐었을 때 딱 한가지만 먼저 처음에 보시게 되면 되면요 해당하는 조건 실행하게 됩니다. 4는 5보다 작냐 이때 5알이라고 하는 부분을 참을 만족하여 하기 때문에 뒤에 나와있었던 부분의 연산은 아예 실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후위연산이다 라고 하는 넘버 2가 7 이라고 하는 부분 증가하는 부분은 연산되지 않고 바로 변하지 않는 7 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대로 오시게 되는 함정 문제였던 부분이었던 거죠. 다항연산이죠. 다항논리 연산에서 5알은 5알은 하나라도 조건이 만족하여 참이 조건이 만족하였을 때 해당하는 후위연산은 실행하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정답은 그래서 4와 7 이라고 하게 된 부분이죠. 실제 저희가 연습을 하실 때도 간단한 컴파일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게 되면서 아 연산에 대한 부분의 순서나 또는 돌아가는 프로세스 처리 방법을 알고 있냐 라고 하는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다음은 학생 테이블에서 지역이 서울이면서 학과가 전산인 이름과 나이를 찾기 위한 명령문이다 라고 했어요. 조건으로 보시게 되면 지역이 서울이면서 학과가 전산 이라고 하는 부분 두 부분 이름과 나이를 찾게 되는데요. 지역이 서울이면서 학과가 전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였기 때문에 문제를 보시게 되면 셀렉트 이름 나이 찾고자 하게 되는 부분과 외어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만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 됩니다. 이때 조건은 지역이 서울이면서 학과가 전산 and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겠죠. 해당하는 부분을 작성을 크게 한번 해보시게 되면 지역은 서울 and 죄송합니다. and 라고 하는 부분을 대문자로 쓰는 것보다는 명령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쓰니까 and 라고 하는 소문자로 직접 써주시는 게 좀 더 좋겠네요. 그런 다음에 학과가 전산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령문이 굳이 여기서 and 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 구문과는 성립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어서 소문자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다음 다음 C연어의 출력 결과를 작성하시오. 현재 int a에는 200이라고 하는 정수가 그리고 b에는 실수로 123.456 이라고 하는 실수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a에 b라고 하게 되는 이 실수를 정수형으로 집어넣는다 대입한다 라고 하는 명령문이 있게 됩니다. 출력하는 결과를 보시게 되면 %d 그리고 쉼표 3.2 라고 하는 부분을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3.2 라고 하는 부분을 출력하는 공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실제 출력상으로는 a는 현재 123.456 이라고 하는 부분의 소수를 제외한 정수 123 이라고 하는 부분과 뒤쪽에 나와 있었던 부분은 현재 위쪽에 나와 있었던 부분의 앞자리 세자리 123 그리고 소수점 뒤쪽에서는 4.5 라고 하는 부분으로 두자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릿수를 줄여주게 되면 맨 마지막 자리에서 나왔던 부분을 반올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6 이라고 하는 부분은 12.46 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뒤쪽에 맨 뒤쪽 세자리에 나와있던 숫자가 5가 되지 않은 5 미만의 숫자였다 라고 하게 되면 그냥 4.5 라고 나올텐데요. 여기서는 반올림을 하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정기적인 연결 물리적 설계 데이터 전송 등에 이용하는 OSI 7 계층은 무엇인지 작성을 하여라 라고 하는데요. 실제 지문에서도 힌트가 조금 있었고요. OSI 7 계층 중에서 정기적인 연결과 실제적인 연결 이라고 하는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OSI 계층은 물리 계층 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답은 물리 계층 이라고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 조금 더 좋았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파일 디렉토리를 지우기 위해서 단축키 딜리트 키를 이용하여서 휴지통으로 버리게 되는데요. 이때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완전하게 삭제하기 위해서 딜리트와 조합하는 단축키를 보기에서 골라서 쓰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휴지통에 삭제하지 않고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삭제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때 여기서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요. 정답은 바로 Shift 라고 하는 부분을 쓰게 되죠. 단축키로 휴지통을 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Shift 키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작성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 TCP IP를 네트워크 안에서 인터넷 주소를 네트워크 주소로 변환하기 위한 사용하는 시스템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하는데요. 해당하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인터넷 주소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URL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도메인 네임 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트워크 주소는 IP 주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IP 주소 숫자라고 하는 부분은 도메인 주소 문자로 변경하게 되는 시스템은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고 해서 DNS 라고 하는 부분을 쓸 수 있겠네요. 영문 약어로 작성하라고 하기 때문에 풀 네임이 아닌 약어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다음 자바원의 출력 결과를 작성하시오. 현재 위쪽에 넘이라고 하는 배열에는 6개의 정수가 그리고 넘버B에는 10개라고 하는 공간을 선언해 주었게 되었습니다. 1번 위쪽에 나와 있었던 포문에서는 넘버 랭스 총 6개죠. 6개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넘버B에다가 집어넣게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순서대로 6개의 숫자가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아래쪽에서 출력을 하게 될 때는 넘버B의 랭스 길이가 총 몇 개죠. 10개가 출력하게 됩니다. 6개라고 하는 부분은 위쪽부터 나왔기 때문에 프린트 F죠. LN이 아닙니다. 옆으로 나오게 되겠죠. 2, 4, 7, 8, 1, 2 6개라고 하는 부분은 들어가 있는데 이제 나머지 이 네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출력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 건데요. 숫자 위쪽에서는 10개를 선언해 줬을 때 6개가 입력되고 나서 나머지 이 빈 공간인 네 칸에는 숫자가 입력된 후 기 때문에 나머지 빈 공간은 0으로 기본값인 0으로 출력이 되게 되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바 언어에서 외부에서 클래스 변수에 직접 접근할 수 없도록 설정하는 제어자를 보기에서 골라서 작성하시오 라고 하게 됐습니다. 위쪽 보기에서 나오게 되는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하는 지문에 직접 접근을 할 수 없도록 설정하는 제어자라고 하는 부분이 보시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은 사실 프라이베트 프라이베트 이시라고 하게 되는 부분과 디폴트 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해당한 부분에 쉼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은 있었네요. 퍼블링은 일단 기본적으로 접근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접근 제한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프라이베트 같은 경우에서는 똑같이 제한은 하지만 같은 클래스 에서는 가능합니다. 디폴트도 마찬가지로 같은 같은 부분에서 접근이 가능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디폴트는 같은 패키지였다. 라고 하는 부분이었던 거죠. 해당하게 되는 부분에서 같은 클래스냐 패키지냐 이 두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때는 프로텍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패키지 냐는 동일하지만 하위 클래스 에서만 하위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볼 수가 있겠네요. 해당하는 문제가 외부에서 클래스 변수에 대한 부분 클래스 변수에서 직접 접근할 수 없도록 결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해당하는 답은 패키지가 아닌 클래스 프라이베이 되게 됩니다. 다음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해당 코드를 수정하기 위한 구문입니다. 업데이트와 같이 쓰게 되는 파트너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업데이트는 set 이라고 하는 명령어랑 같이 쓰게 됩니다. DML 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DML은 각각의 파트너들이 조금 있어요. 바로 셀렉트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프롬과 딜리트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프롬과 동일하죠. 업데이트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set과 그리고 인서트라고 하는 부분은 인투와 같이 쓰게 됩니다. 해당하는 파트너들을 각각 알고 계신다면 문제를 충분히 푸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릴레이션 내의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때 다른 개체가 해당 개체를 참조하고 있을 경우 다른 개체를 참조하고 있을 경우에는 삭제를 할 수 없도록 하라 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한 명령어의 차이는 대표적인 바로 k-scade 라고 하게 되는 부분과 restrict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데요. k-scade 는 참조 중에도 삭제를 할 수 있게끔 하여라 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restrict 는 반대로 참조 중일 경우에는 삭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문제에서는 restrict 라고 하는 명령을 쓰게 됩니다.